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일하러 못갔어요 발이 약간 땡기고 이래가지고 일을 못갔어요 현재 시간은 11월 23일 토요일 4시 45분이에요 오늘 일하러 못갔어요 지금 제 개인 사이트 이거 좀 아 근데 블로그를 매일 하기로 했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는 문제에요 할말은 별로 없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제가 유스림 방송을 그러면 좀 해볼게요 유스림 유스림 지금 유스림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자 유스림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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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스림을 한 번 켜보겠습니다. 아이콘을 켜고 아이패드는 블루투스를 블루투스로 아이폰과 연결하면 그는 블루투스로 아이콘을 켜고 있습니다. 크림! 왼쪽으로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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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락스.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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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유쓰림을 켰습니다. 제 유쓰림 많이 봐주세요. 제 유쓰림 좀 많이 봐주세요. 제 유쓰림 좀 봐주세요. 일단 해밖에 돌아볼게요. 카메라는 끄고 블로그는 끄고. 근데 저 화려가 못들고 있었겠어요. 이렇게 당기려고 했는데. 사람이 많은데. 아 좀 팔린다. 진짜 좀 팔린다. 진짜 잘 어울린다. 진짜 잘 어울린다. 괜찮은데 이거 빨리? 아, 안되겠다 이거 아, 진짜 좀 갈리네 아, 좀 갈려 아, 좀 갈린다 아, 좀 갈려 좀 이따 켤게요